안녕하세요. 로크뮤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을 단축키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페이드 에디터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은 평소에 많이 쓰고 계시죠? 큐베이스는 특히 더 간단하게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여러분들이 하나 선택하시고 물론 미디는 아니고 오디오에서만 적용이 되죠. 좌우에 보시면은 이렇게 작은 삼각형 같은 게 있죠?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크게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좌우에 삼각형 같은 거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페이드 아웃이 되고요. 이쪽을 이렇게 하면 페이드 인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근데 이건 뭐 너무 간단해서 뭐 또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단축키로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부분을 이제 설명드릴 건데요. 녹음실 같은 데 가면은 이제 감독님들, 또 엔지니어분들, 어시스턴트 분들이 오디오 편집을 막 빠르게 척척척척할 때 보면은 범위 설정에서 바로 단축키로 탁 누르고 탁 누르고 탁 누르고 하면서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을 다 일률적으로 선택하고 이런 경우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큐베이스에도 이미 그 기능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은 레인지 셀렉션이라는 것과 꼭 함께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레인지 셀렉션이라는 게 아주 오래전부터 그 기능이 있었지만 좀 불편해서 잘 안 썼고 큐베이스가 좀 업데이트가 되고 버전이 올라가면서 요즘에 큐베이스 제 기억으로는 8, 9 이 시절부터 비약적으로 레인지 셀렉션이 발전이 돼가지고 요즘에는 너무 유용하고 너무 편리하기 때문에 이제는 안 쓸 수 없는 그런 툴입니다. 단축키는 2번인데요. 화살표는 1이죠. 보통 우리가 오브젝트 셀렉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다 화살표라고 그러죠. 2는 이제 레인지 셀렉션이에요. 그래서 단축키 2 누르시면 이렇게 커서가 마치 아이짜머 형처럼 바뀝니다. 1은 화살표, 2는 레인지 셀렉션. 이 레인지 셀렉션을 꼭 아셔야 되고요. 이 부분이 낯설다. 레인지 셀렉션을 뭐요? 처음 듣는데. 그러면 제가 지난 영상에 다룬 적이 있습니다. 좀 오래됐지만 꼭 그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고 레인지 셀렉션이 좀 숙지가 된 다음에 이 영상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레인지 셀렉션을 먼저 선택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범위를 조정을 할 텐데요. 뭐 녹음실같이 빠르게 여러분들이 에디팅을 하겠다 그러면 자르고 싶다? 그러면 이거 선택하시고 딜리트. 지우고 싶으면 지우고요. 아, 자르기만 할 거다. 그러면 Shift-X 이렇게 하면 이거 해가지고 지울 거다. 날리고. 뭐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어요. 어쨌든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도 할 수 있죠. 선택을 하시고요.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영역이 넘어가도 상관없고요. 단축키는 A를 누르시면 됩니다. A 딱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그 부분이 페이드 아웃이 됐죠. 들어오는 부분이라면 앞부분이니까요. 당연히 이 부분을 내가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은 A 눌러볼게요. 이렇게 페이드 인이 돼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잘라진 거를 붙일 때는 이제 풀로 이렇게 붙일 수 있고요. 풀은 단축키 4번.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단축키 A 너무 편하네. 금방 쓸 수 있겠는데 근데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은 이걸 꼭 함께 알고 계셔야 돼요. 뭐냐면 페이드 에디터라고 하는 부분이죠. 페이드 에디터는 어떻게 띄우느냐?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이걸 여러분들 이벤트를 선택하시고요. 원하는 부분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 다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오디오를 들어간 다음에 메뉴의 오디오, 그 다음 오픈 페이드 에디터 그리고 쓰, 왜 쓰, S가 과학으로 되어 있냐? 두 개가 열릴지 하나가 열릴지 모르거든요. 눌러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만, 어? 하나 열렸네? 아니에요. 두 개 열렸어요. 왜 두 개냐? 인과 아웃이 동시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아웃 되어 있고 여기 인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동시에 열립니다.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페이드 인만 해놨거나 페이드 아웃만 해놨거나 하나만 되어 있으면 그 된 것만 열립니다. 아무것도 안 되어 있다? 그러면은 비활성화 돼가지고 메뉴가 아예 선택조차 되지 않아요. 그렇게 이제 열시면 되는데 더 빠르고 편하게 여는 방법은 뭐냐? 그냥 페이드 아웃 되어 있거나 페이드 인 되어 있는 이 윗부분의 영역을 더블 클릭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이렇게 여기서 더블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은 바로 열립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부분 아웃이니까 아웃만 열려요. 아웃 부분을 더블 클릭했으니까요. 인 부분 더블 클릭하면 인만 열립니다. 인만 이렇게. 페이드 인만 열려요. 그렇죠? 페이드 인이죠? 이렇게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분만 골라서 열 수 있고요. 이게 레인지 셀렉션일 때도 똑같아요. 여기 더블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은 아웃이 열립니다. 더블 클릭하면 그대로 열려요. 이건 지금 선택이 되어 있었고요. 선택을 풀고 여기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그대로 인만 열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윗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랫부분 더블 클릭하면 레인지 셀렉션일 때는 그냥 선택이 돼 버리고요. 화살표. 그러니까 오브젝 셀렉션일 때는 이렇게 샘플 에디터라고 하는 오디오를 이렇게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창을 열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역을 밑부분이 아닌 페이드 아웃 하면 여기 윗부분. 인 하면 여기 윗부분. 이렇게 클릭해서 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열어볼게요. 그리고 나면 이렇게 프리셋이라고 있는데 프리셋이 사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임의로 이를테면 이렇게 프리셋을 쓸 수 있는데요. 이렇게. 그런데 임의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정을 하실 수 있어요. 아 이거 잘 만들었네. 이거 다음에도 써먹어야지. 라고 생각되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세이브 프리셋을 해가지고 저장을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만의 어떤 페이드 아웃 프리셋이 되는 거죠. 지울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름도 바꿀 수 있고 뭐 이런 식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뭔가 이런 곡선도 바꾸고 뭐 안에 있는 이것도 바꾸고 해가지고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해서 쓰실 수 있어요. 페이드 아웃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어플라이를 딱 눌러보면요. 바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바꿔서 어플라이를 눌러보면 바뀌죠? 곡선으로 이렇게 써야 될 때가 있어요. 가끔 저는 이렇게 곡선을 보면 왠지 그 수학시간에 배웠던 X, Y, 자표나 경제학 막 이런 데 쓰는 이런 게 가끔 생각나는데 무슨 한계형 체감의 법칙 이런 거 생각나는데 어쨌든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을 처리를 하실 때 자연스럽게 빠지고 들어오고 하기 위해서 직선만이 아닌 곡선을 써야 될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근데 이거 잘 모르시고 맨날 직선만 쓰는 분들 많더라고요. 사실 직선 저는 직선보다는 페이드 아웃은 특히 곡선을 더 많이 써요. 인 때는 뭐 이거 이제 이렇게 이제 페이드 인 때는 이렇게 직선 쓸 일들이 있는데 아웃 때는 저는 곡선을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좀 그게 좋아서 그리고 프리셋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그냥 그때그때 이렇게 건드려가지고 바로 어플라 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특이하게 이렇게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페이드의 이 시작점을 이렇게 바꾸면은 얼마든지 바뀝니다. 여기에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시작점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랭스가 어플라이 랭스에서 뭐 여러분들의 시작점이나 뭐 이런 어떤 특정 그런 거를 지정해가지고 어플라이 할 수 있다는 건데 굳이 뭐 이거는 뭐 쓸 일도 없고 사실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판단하기 때문에 또는 마디를 맞춰서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하고 나면 리스토 눌러가지고 저장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디폴트로 쓰고 싶다고 하면은 아예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곡선 선택하시고 그냥 엣지 디폴트 디폴트 딱 누르면 이거 디폴트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기본을 이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엣지 디폴트 이거 페이드 인 말고요. 페이드 아웃으로 해볼게요. 페이드 아웃 이렇게 곡선 바꿨어요. 저는 곡선을 좀 좋아하거든요. 곡선 엣지 디폴트를 딱 눌러버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밑에 거 한번 볼게요. 밑에 거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좀 해가지고 딱 하면 이게 그냥 기본이 돼버렸어요. 이게 기본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설정하셔가지고 단축키와 함께 렌지 셀렉션 그리고 단축키 A 그리고 페이드 에디터까지 함께 해서 아주 편리한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작업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유용한 꿀팁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크 뮤직이었습니다.